반갑습니다.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 하프모의고사라고 하는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.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이 하프모의고사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. 한 가지 주제니까 오래 걸리진 않아. 자 먼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좌는 하프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예요. 하프모의고사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는 여러분 이름 자체가 하프라고 나왔잖아. 반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거든요. 해서 한 회당 10문항을 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게 세팅이 된 겁니다. 이걸 기획한 의인은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로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. 해서 개념을 막 공부해. 근데 원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하는 것의 본질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함이야. 근데 개념만 줄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하다 보면 실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불안감이 있어. 근데 개념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개념을 하면서 실전력을 키울 수 있게 약간 웜업하는 느낌으로 만든 게 하프모의고사입니다. 오케이? 그래서 이제 이 10문항을 가지고 웜업이 충분히 된다면 그 다음에 20문항으로 되어 있는 온전한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거고요. 이거는 여러분 파이널 가서 하는 거야. 이건. 이거는 파이널 때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개념 공부를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주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개념 공부할 때 이거 하잖아. 그럼 이거 하느냐고 개념이 안 돼. 손을 못 댄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이건 파이널 때 하시면 되고요.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개념과 같이 할 수 있는 모의고사 하프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또 이제 오해하는 게 하프 그러니까 1, 2, 3, 4, 4개 단원 중에서 1, 2단원 3, 4단원 이렇게 하나?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. 근데 그렇진 않아. 내가 실전에 거의 똑같이 실전력을 키우기 위해 한 거라 그랬잖아. 해서 얘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4단원까지가 모두 출제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뭐 2, 3, 3, 2 이렇게 되기도 하고 가끔은 1, 4, 4, 1 이렇게 되기도 해. 그리고 쌤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개념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.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예전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라서 현장 친구들의 반응을 다 보고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우리 온라인 친구들하고 나눠보려고 이제 기획이 된 강좌야. 어쨌든 1부터 4단원까지 전 범위를 열문항으로 연습하는 거구나. 라고 보시면 돼. 자 얘는 총 몇 회를 쌤이 준비했냐면 10회를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열문항씩 10회니까 총 100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 회당 60분 정도의 해설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총 10강으로 구성을 합니다. 한 강당 60분이고. 됐어? 자 그럼 이제 이 하품호의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잠깐 하자. 우리가 생각을 하자 전략을 짜는 거야. 이거 강좌를 어떻게 내가 할 건지. 그럼 이제 학습하는 습관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6시간은 생명과 공부하죠. 6시간이 많은 게 아니야.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씩이잖아. 하루에 20분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니. 그치? 해서 6시간을 쓴다라고 했을 때 쌤은 이렇게 추천해요. 얘를 3시간하고 3시간을 이렇게 한번 쪼개봐봐. 이거 이제 개인 공부를 얘기하는 거야. 해서 이렇게 이제 3시간 3시간을 쪼갰죠. 그러면 이렇게 하품호의고사를 한번 봐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 하품호의고사는 여러분 몇 분 정도 안에 봐야 되냐? 자꾸 동그라미 너무 많이 쓰니까 지저분해 보인다. 하품호의고사는 몇 분 안에 봐야 돼? 야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. 20문항 몇 분 해봐? 30분. 10문항을? 15분. 근데 이제 쌤이 현장에서 했었다 그랬잖아. 이 하품호의고사를 15분 안에 다 풀기는 쉽지 않아. 그래서 보통은 내가 몇 분 주냐면 20분을 주고 나중에 5분 주는 척하면서 7분 정도 더 줘. 어쨌든 이게 한 20분 정도 풀면 정말 잘 푸는 거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. 아직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전을 좀 느낌을 보려고 맛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 30분 해도 무관해요. 공부하면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20분을 요걸 시험을 보시고 이 하품호의고사에서 틀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한 40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봐 아직 우리가 파이널 시즌이 아니야. 요 하품호의고사 물론 이제 학생들마다 하품을 할 때 파이널을 같이 이렇게 해서 막 30개씩 풀어버리는 친구도 있겠지만 쌤이 추천하는 건 조금 미리 보라는 얘기인 거니까 요거를 하고 여기서 틀렸었던 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문제집에서 내가 약한 부분 틀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이해 되지? 해서 요게 한 세트야. 요렇게 이게 3시간 한 세트고요. 이 개념을 할 때 뭐 1단원을 하든 4단원을 하든 유전만 공부하면 안 돼 얘들아. 왜냐면 분명히 이 하품호의고사를 풀 때 틀리거나 어려운 것들이 2단원 유전일 거거든. 그러면 유전만 공부하잖아.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전은 맞추는데 1사 틀리는 친구들이 나와.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야 유전도 2점 3점이고 1사 단원도 2점 3점이야. 이건 막 10초 안에 10초는 좀 과했다. 한 20초 안에 막 풀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막 7분 걸려서 푸는 건데 이거 맞추고 이거 틀려?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그치? 해서 개념도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다 이거.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서는 한 2, 3단원 위주가 될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개념을 조금 보셔야 돼. 그럼 이제 개념, 쌩코 개념 있잖아. 개념 내 거를 듣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개념 강의를 아니면 개념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고 개념이 됐어. 그럼 이제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유형 강좌도 같이 보면 좋지. 이렇게 해서 요게 3시간짜리 세트야. 그러면 일주일에 이렇게 이렇게 두 번 할 수 있는 거지? 총 10회잖아? 그럼 이런 패턴이 몇 주 안에 끝나야 되는 거야? 몇 주니 이거? 5주면 끝나겠다. 그치?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빡세게 연습하시면 조금 훨씬 더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대신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의 원리를 잘 파악해야 돼.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이거 외워.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. 알겠지? 해서 공부하면서 실전력을 키우면서 마지막 파이널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 실력을 다지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로 활용하시면 되고요. 얘는 웜업하는 거. 실전력을 기르는 그 느낌을 받아보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. 그리고 개념 공부한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다. 이렇게. 됐죠?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고. 이제 문제가 어떤지 또 이제 쌤이 어떻게 해설하는지는 쌤 강의에서 보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강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쌤이랑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